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도 8월 문호에서는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족이민 EA 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에서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근 2년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EA 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데이트가 2020년 5월 1일로 근 2년이나 뒷걸음했습니다. 전달에 4개월에 이어 8월에는 한꺼번에 근 2년이나 후퇴한 겁니다. 다만 취업 3순위 숙련직에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에서 그나마 접수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전달보다 5개월과 4개월 진전됐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4월 1일로 6조욱 개선된 대비에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오픈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총계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이제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막히기 시작한 반면 접수 가능일은 열려있습니다. 8월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무려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영주권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7년 10월 8일로 3년이나 뒷걸음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그나마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로 2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